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영국 등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오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25일까지로 예정된 운항 중단 조처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